네 안녕하세요 쇼베델 채널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진짜 깜찍한 미니 페달 튜너예요. 얘는 텀스라인에서 나온 페달 튜너인데요. AT07입니다. 얘는 진짜 가벼워요. 130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크기도 너무 작아서 진짜 되게 귀염귀염한 그런 페달 튜너입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컬리브레이션 네 이렇게 440으로 다시 올게요. 네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랫이에요. 플랫의 수로 샵이나 아니면 조바꿈 할 때 플랫으로 디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0.5%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가운데 딱 맞고 양쪽에 이 삼각형이 오면은 딱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우선 페달 튜너의 자리를 굉장히 얘가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페달 보드에 올렸을 때 부담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크기이고요. 그리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이런 페달 튜너는 정말 부담없이 페달 보드 위에 올려주세요. 가격은 77,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텀스라인에서 나온 미니 페달 아이고 에이티 옹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아이고 에이티 옹즈 여러분들도 아이고 에이티 옹즈 여러분들도 아이고 에이티 옹즈 여러분들도